안녕하세요. IT기사 읽어주는 남자, 아기남입니다. 오늘도 아기남이 선택한 기사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LG가 롤러블 노트북 특허 등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접히는 폴더블에 이어 돌돌 말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TV를 출시한 바 있으며 롤러블 스마트폰을 준비 중인 가운데 롤러블 노트북 특허까지 등록했다고 합니다. 특허 등록 이미지에 따르면 화면을 13.3인치에서 17인치까지 자유롭게 내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오포에서도 롤러블 스마트폰을 발표했는데요. 정형화된 디자인의 전자제품이 아닌 새로운 디자인의 전자제품을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X가 해킹 공격에 뚫렸다는 소식입니다. 벨기에 KU 루벤 대학교의 래너트 바우터스가 한화 30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키트로 테슬라 모델X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해킹에 필요한 조건으로 테슬라 모델X의 리모컨키와 4.5m 이내에 위치하면 리모컨키를 해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해킹으로 차량 식별 번호를 확인해서 더미키의 식별 번호를 입력해주면 해킹한 테슬라 모델X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래너트는 해킹이 가능했던 이유가 테슬라의 일부 프로세스가 보안 인증 절차가 누락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해킹의 취약점 중에 하나라도 막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이 테슬라는 앞으로 제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루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오늘 아기남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기남이었습니다.